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들교하시고요. 들교해주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아쉽긴 하다. 피 1위네. 자 지금 안가면 이거 살짝 볼게요. 연애 표시하겠습니다. 연애 표시하고 집 갔다 오자. 빨리 표시해야 돼. 자 집 갔다가 폰 싸웁시다. 계속 이제 라인 먼저 밀고 집 갔다가 라인 밀고 집 갔다가 반복하면 돼요. 저요. 라인 당기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와이프 빼주고. 이렇게 들교해주고. 밀핑하고 갈게요. 이렇게 해주고. 이렇게 해주고. 자 갔다 오겠습니다. 샤코 올 줄 알긴 했어요. 그래서 밀 기대면서 끝까지 한 거긴 해. 지금 2번 턴퍼를 좀 잘해야 돼요. 지금 2번 턴에 좀 잘해야 돼요. 샤코 올 줄 알 수 있거든요. 진짜 2번 턴 조심해야 돼. 신도가 6대 턴이라. 빡셀 수도 있어. W는 좀 아끼면서 할게요. 어차피 와이턴 W 안 쓰면 도망할 수 있거든. W 안 쓰면서. 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. 이걸로 그거 깨주고요. 저거. 라인 표시해주고. 자 1층 가줄게요. 그냥 주도권 나한테 있는 거 보이지? 주도권 계속 항상 저한테 있습니다. 이거 타워 한 번 찔러줄게요. 이거. 잡았고 예전에. 요거 미드 갑시다. 저 주제에. 빼주고. 어? 표시하고 지금 잡을게요. 리모빙. 여기까지 하고. 일단 내려갈게요. 미드 빗어내고 이제 밑에 무빙. 그러면 승나가 못 와요. 그러면 이렇게. 걸어주면 됩니다. 이런 느낌으로. 오지마 이. 이거 아줄래 이거? 아이고. 아 진짜. 타코야 그만 좀 와.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나 탈락.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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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잡고싶은 비율 아 근데 표 아깝긴 하겠다 필 쓰지 말걸 내가 이렇게 잡아주고 노플이니까 한나이비가 집단 잡읍시다 일단 천상관리 14번에 다 채우긴 했어요 그래서 스태프 잘 싸웠다 이 정도면 맞지 역가도 잘 모았어요 역가도 보아 이제 샷 한번 뜯어볼까 애들을 먹어 이자 밀자 리더미드기인데 우리가 다 비 다 비 포탑을 파괴하십니다. 까비 특허 또 올게요 인抑밭 안 돼 아! 필! 아니다 오! 필! 까비! 이제 잡았으니까 됐지? 아! 아! 까비! 와 방금 지졌다. 캐리 해줬다. 용쌈해야 되긴 해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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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게임이지. 아! 박톤 줌א일게요. 척과 tasked 좀 안줬습니다. 푸시. 얘는 aggrav다. 빼고. 이쪽 갔다가 나 와줘 아니 맞아줘야지 야 진짜 아니 나 진짜 짜증나 세주안이 아무튼 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판 솔직히 라인저이 빡세는데 라인저 잘해가지고 이정도 해야지 잘했다 채팅차 레전드